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당의 구상대로 혹은 계획대로 선거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2월 중순부터 말까지 초접전 역전 가능성 등과 같은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다면 물론 만들 수 있겠죠 이미 대선 승리의 발판은 충분히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선거가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아마도 그 양반들이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3일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투표 종로일까지 일체 발표가 금지가 됩니다 결국 지금부터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만 여론조사 결과를 잘 관리하면 성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산이 있다고 정도가 아니겠죠 타임라인을 따라서 여당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 발언 이면에는 뭔가 중요한 단서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월 22일 날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난주부터 바닥에서부터 지지세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일화 결렬 이후에 이번 주에는 다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가 줄면서 5차 범위 내에 접전 양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2월 23일 날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다는 큰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다는 큰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선거 결과를 낙관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그런 선거라고 하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를 아무도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는 큰데 단정적으로 말해서 이런 표현을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선거 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속내를 들킨 것이죠 우상호 씨가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감 정도가 아니고 미래일에 대해서 다는 큰데 윤석열은 낙선할 것이다 이유도 됐습니다 뭐뭐 때문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가 발생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두 후보가 20, 30% 차이가 나더라도 지지율이 다는 큰데 같은 그런 엄청난 자신감을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자신감 즉 다는 큰데 같은 표현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선거를 관리하고 있음을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시사점을 끌어낸 겁니다 선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는 늘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미래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다는 큰데 같은 표현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바로 다는 큰데와 같은 표현으로 엄청난 그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선거 결과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섬세한 변화를 눈치채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발언에서 이 양반들이 예상대로 선거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구나 선거 결과를 완전히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는 우상호 씨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들은 이기게 만드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명분을 찾아내는 것 명분을 건사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겼는데 딴소리가 일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 저 양반들이 저렇게 해서 졌다 이런 명분 구실 끈덕질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3구 대선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1962년생으로 올해 60세가 된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4.15 총선의 압성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건형 씨입니다 이건형 씨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4.15 총선 압성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양정철 씨와 이건형 씨를 비교하면 아마 실무 부분은 대부분 이건형 씨가 했을 것으로 봅니다 양정철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가 있을 것이다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형 씨의 트레이드마크는 2020년 4월 16일 그가 잠시 페이스북에 올린 이른바 전국을 대상으로 선거 결과에 손을 댄 보정값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일명 조작값으로 부릅니다 그는 2021년도 8월 1일 내에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 기획단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일체 언론에 노출된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번 대선 결과를 미리 알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건형 씨를 수소문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가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형이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중에 우스갯소리가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선거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 그러면 그를 찾아서 꼭 물어보시고 물어봐서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공병호 tv의 의견 코너에 그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3구 대선 결과는 그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n dá差 los Then dá få You Then dá